이번에는 지난해 메타버스 붐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상상주가 워낙 많이 꺾이다보니까.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이 그러면 또 반대로 봤을 때 저점 매수 기회에 따라 보기에는 글쎄요. 조금 의문점이 지금 찍게 됩니다. 물음표가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딱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도 좀 움츠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분할 매수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은 위치다. 이 정도의 언급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5월 이후로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타이거 메타버스 지수 같은 경우 5월 저점 대비 10% 정도 반등을 보였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도 물론 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점을 더 낮추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강한 것 같아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메타버스주, 게임주 이런 성장주들이 저점을 찍고 살짝이나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같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 관련 ETF에도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5월 달부터 들어오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있어요.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메타버스주가 진짜 강했어요. 메타버스 게임주 화랑 보이다가 증시 꺾이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패턴인데 보통 이런 경우 지수의 재반등이 시도가 되면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강했었던 섹터가 먼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파악할 때는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섹터도 메타버스를 비롯한 성장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에서의 주가 등락은 그렇게 됐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에 투자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부터 예를 들면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원격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건데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해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음성 채널이라든지 주 1회 오프라인 회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에서 근무를 해도 캠도 켜있고 마이크도 켜있고 하니까 24시간 감시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직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24시간 켜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필요할 때 켰다 켰다 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근무에도 도입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에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구축을 했는데 제페토 같은 경우 아바타를 통한 가상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승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번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시승해서 운전해보고 구매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까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가상에서 시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죠. 지금 과기정 통보 같은 경우 메타버스 개발자 확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시장 성장 속도를 전문 인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한국에 100명도 안 돼요. 그런 만큼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메타버스 관련 주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쪽도 그렇고 다 연결도 있으니까 인력란은 모두 다 글로벌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모셔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끝으로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주,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메타버스 주를 매수하신다면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 환경이 안정되지는 않았고 시장이 바닥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V자 반등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덱스터인데 덱스터는 시각 특수효과 제공업체죠. VFX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특수효과가 도입된 영화, 드라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3D 기술을 도입한 특수효과 영화 시장 성장할 것 같고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할 것 같아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말에서 아마 내년 초 정도 사이에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덱스터에도 수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NHN 벅스입니다. NHN 벅스는 싸이월드에도 BGM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싸이월드의 사진첩이 99.9% 복원이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 사진들 나오고 지금 SNS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흑역사 소환한다고 이러는 옛날 사진들 많이 나왔는데 BGM을 공급하는 업체니까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관련주인 다나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워낙에 좀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고 보니까 두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